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상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경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칫하면 실질적이지 않은 감상용처럼 이렇게 말하는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를 주로 믿은 우리에게 또 치열하게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모순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는 이에게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빛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저들에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대에게도 그들의 인류 역사의 변함없는 공통점 시계의 역사도 한없이 변하고 그리고 과학의 역사도 한없이 변하는데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인간 역사의 하나의 핵심적인 공통점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게 인류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이는 공통되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핵심 열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 그들은 왜?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못담시? 무엇 때문에? 아니, 그럴 수 없는 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상은 그래서 신화를 동원하고 아마 신하고 같이 반점 피를 섞었을 거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번개가 툭 치니까 토르가 망치를 멀리 던질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판타지를 끌어대기도 합니다 아니면 역사의 필연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난세가 영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배 열쇠 척을 가지고 노량으로 또 명랑으로 향해야 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웅의 삶 속에는 뭔가 순결함이 있을 거야 뭔가 고결함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 전기들을 보면 그 안에 갈등과 또 죄와 또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영웅 앞뒤에다가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비운의 영웅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몰리듯 내몰리듯 그러나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그들은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 될 수 없어요 이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후반부 얘기하기로 하고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 속에서 외국인과 낙은해로 살기를 자처하는 우리 청소년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찬성이 있었어요 순례자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찬성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과 낙은해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뭘까요? Go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향 귀향입니다 호모의 오디세이나 반지의 제왕의 주제도 역시 돌아가는 거예요 호빛들이 사는 어딘가에 여전히 지금도 있다고 결론을 열어놓은 샤이어로 돌아가는 우주탐험 이야기 최근 몇 년 동안 우주탐험이 그렇게 뜸에서였을까요? 그 영화에도 우주탐험에 대한 영화 제가 지난번에 화성탐험에 대한 영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우주탐험의 영화들, 드라마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은 뭐예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사실은 우주탐험에 돌아온다는 것이 다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곳에 이주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식물이 재배될 수 있느냐 또 박테리어나 세균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영화에 담아보세요 누가 보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보지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사람들이 벌써 감정이입이라는 게 뭐예요? 로켓을 타고 거기서 이렇게 한 번 쑥 하면 쑥 이렇게 가는 우주선 안에서 떠가지고도 이렇게 뭔가 신기하긴 한데 결국은 그걸 조금만 보고 있다 보면 관심은 뭐예요?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다시 대기권을 다시 역으로 그 힘을 이기고 파괴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열과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중력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몸의 장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할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컴백홈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뭐 오만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지만 결국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포옹할 수 있느냐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더 나은 번양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머물 집을 마련하고 계시다 제대한 아들에게 머물 방을 엄마는 준비, 아빠는 준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한 자녀들이 집을 준비하는 것과 같고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방을, 아가방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을 내미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실질적인 약속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신실한 약속도 예수님의 약속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은 약속이지만 어떤 신실한 인생 살면서 제일 신실한 약속은 저희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우리 엄마가 한 약속이 그 엄마도 누군가하고는 실언을 했을 거예요 약속을 못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하고는 어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죠 그래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는 전능한 분이었어요 의사보다 만 배나 전능했어요 의사는 하다가 그냥 다음에 봐요 몇 개월 있다가 봐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리고 넘어가지만 어머니는 그리고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의사의 말이 뭔가 시원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업고 다른 병원 갑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의사의 말을 믿고 살아야지 그러나 어머니는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요 그리고 저녁내 잠자지 않고 지켜냅니다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고 볼 때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정성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처설을 예비하러 가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처설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휘날레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 추상화 시키지 마세요 그냥 의롭게 살면 보상이 있다고 믿어라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형 눈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해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응급실 앞에서 잠이 오든가 수술실에다가 가족을 놓고 그 앞에서 잠이 오든가 잠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절대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본향을 약속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길을 잃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년의 나이가 들어가면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육적이 된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진다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육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야 하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영이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괴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육체가 갈수록 연약해지면서 육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상의 시간이 짧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50대 이상은 들을 찌어다 40대만 해도 평생 영원히 살 줄 알아요 입이 그치면 강 건너 언덕엔 새로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이 감기만 지나면 나는 다시 또 식스팩 무장하고 하늘을 날 거야라는 생각 판타지를 가져요 40대 그러죠? 그러니까 아파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50대는 내리막인가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육체에 대한 관심이 자꾸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안 보였네요 제가 몸이 아파서 아이고 그렇군요 조심하셔야죠 아 건강이 제일이에요 얘기하다가 약간 교회에서는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 그럼요 건강이 제일이죠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아 그렇죠 건강이 제일이죠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교도 있고 전도도 있는 거죠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 유혹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요 물론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강건하는 방법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번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 두 번째로 위대한 결단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심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윤회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심원적입니다 동심원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간 안에다 넣다 보면 예 동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에 하나님이 하늘의 커튼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이 하늘 시스템을 태양계처럼 하늘계, 하나님계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인계받은 이제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믿음의 위대한 행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순정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희생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선이 이 세상에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적석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분이에요 15장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상급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토론했고 디일했고 그리고 해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두 번이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삭을 두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나 미혹이 아닙니다 유혹이나 미혹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시키려고 하십니다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마지막 박사 논문 같습니다 박사 논문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굳이 비유하자면 마지막 자격증 박사 논문, PhD 논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새벽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없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힘들어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잠이 좀 부족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전에 그럴 만한 힘을 우리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고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 지겨워하고 핸드폰이나 뒤적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00% 집중하고 1000% 집중해서 주님 앞에 능력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특세 한번 보세요 한 번은 한국 갔고 한 번은 아팠고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고 한 번은 또 신앙적으로 시들시들하고 한 번은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우리 일생의 만찬 손으로 꼽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시험하십니까? 마귀가 유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 아세요? 킬러 문항을 내가지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뻔한 대답 말고요 뻔한 대답 말고 특별한 대답으로 니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당연하게 알고 나도 생각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야자시키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도 시킨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즉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더 큰 확신 그건 뭐냐면요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급 작전 수행 능력을 위해서 연습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조기축구는 절대로 그런 거 연습 못합니다 조기축구는요 소위 스탠다드 포지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각이 없는 상황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그러면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연습하는 거예요 조기축구는 그거 안 돼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글만한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반드시 득점으로 넣는 거예요 독일 월드컵이 몇 년도였습니까? 2006년? 그때 한오버에서 스위스하고 우리 예선전 마지막 경기 보러 갔다가 정말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스위스하고 2대0으로 졌잖아요 근데 프리킥이었어요 정말 우리 한국 축구를 오래 봐왔지만 꼭 먹을 것 같아요 정말 먹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프리킥 차는데 스위스 있다는 그때는 우리 수비수보다 다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는데 그 수비수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넘기니까 수비수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격수들이 있다가 위로 넘기니까 일제히 들어가면서 헤딩으로 하는데 먹을 것 같아요 먹더라고요 왜 먹었을까요?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먹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공력이 안 돼요 공력이 안 돼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위스 사람들이 목청이 또 얼마나 크죠 우리 붉은 악마 와가지고 뭐 대한민국 하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헉 스위스 깜짝이야 목청이 이게 산에서 살아가지고 아 목청 들이고서 헉 스위스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오다가 차 안에서 헉 스위스 한 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얘기 좀 하지마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전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세트 포지션 연습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줄 믿어요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삭이 무슨 상관이 있죠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성계에 있는 말씀은 다 상관이 있어요 우리들의 생애에서 건너야 될 강 그리고 지나야 될 골짜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 하나님 대형물이 될 수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왕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홈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요 상속의 갈등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 체험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에 갑자기 예언자가 돼가지고 한마음교에 안녕히 계세요 그러더니 소문에 들으니까 어디서 막 예언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갑자기 병고치는 은사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어? 보니까 나요 누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쪽에 특별하게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나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하나의 재림주가 탄생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왜 그를 연단하고 테스트하시는가 그를 지켜보는 세상과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갈까 그는 그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한마음교회 제자훈련하고 정말로 진검승부하고 365를 규퇴하고 늘 그 사람들은 뭔가 결단하기를 좋아하고 흘려보내기를 좋아하고 내어보내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 같으면 이런 선데드 포지션에서 일반적인 어려움이 생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어떻게 이를 이겨낼까 그들은 과연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패러다임이 있는가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내세우실 수 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제가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BNS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우리 교회 BNS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약간 수업시간에 쟤들이 아니 맨날 뒤에서 자는 애들 이렇게 막 뒤에서 퍼 자는 애들 같으면 안 그러지 근데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인데 약간 이렇게 조르니까 어 왜 저냐? 그랬더니 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 광신도 집단 아니야 왜 애들을 공부하는 애들을 새벽을 보내서 졸게 만드나 그런데 걔들이 또 공부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지만 애들이 무슨 이슬람교의 광신도 집단 같지는 않고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고 또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내는 애들이 야,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들을 바치라는, 아들을 죽이라는 부도덕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잔인했기 때문에 아니면 맹목적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삭은 그때의 아마 20세 전후 가장 가능성이 많은 순수하고 당당한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춘기가 막 지날 때쯤 사춘기 때는 되게 미워요 그렇죠? 얘기도 있지만 아우, 미워 미운데 이제 사춘기를 약간 벗어날 때쯤 되면 아이들이 다시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말에 왜 그렇게 똑똑하게 했을까? 이제는 조금 더 이거를 극복하는 그리고 이제 또 뭔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너무나 예쁘죠 이제 솜털이 약간 벗어날 듯한 그 이삭은 아마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를 바친다고 할 수 있었을까? 마틴 루터는 늦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카타리나 폰보라라는 독일이니까 아마 애칭이 뭐였을까요? 카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루터도 수도사로 서운을 했다가 둘이 결혼했으니까 결혼 못할 뻔하라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내 카타리나는 성경을 잘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치에가 그 얘기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이 카타리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무심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지 그렇습니다 카타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진짜 그렇게 했잖아 우리가 알듯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 져서 약속하시니가 이를 이루실 줄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는 믿음의 추론을 통해서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 대답 없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어떻게인가 되겠지 아니고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성이 아니고 과학적인 이성도 아니고 경험적인 이성도 아니고 아니면 에라이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런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의 선물에 의해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가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면서 그 3일 동안의 애정 동안 어떤 이들은 3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3일 동안 그는 하나님에게 모든 생각에 초점이 맞춰졌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지난 이야기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마일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엘리에세레께서 난 아들에게 자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다른 이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자손이 그의 자손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거는 그의 상식이 없는 말이었어요 경험이 없는 말이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있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그 문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세계의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 목회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쭉 정리한 것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쭉 쓴 걸 보면요 그걸 미사력으로 하고 보기 어렵고요 정말 감격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고백한 걸 보면 대단합니다 아마도 아마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순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묵상한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적는다면 바로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더우드가 다쳐진 조선의 마음을 보고 기도하면서 열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드렸던 그 언더우드가 그 순간순간마다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에 들판을 거닐고 또 병에 시달리면서 주님의 일을 복음을 조선 땅에 전했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벅찬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때마다 그가 묵상했던 하나님은 아마도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과 같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문장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런데 마지막 비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있지 않은 그리스도 그러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심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는 걸 몰랐지만 그들 안에는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야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야곱은 죽기 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지팡이의 머리에다가 입맞추며 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바라볼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를 천국을 미리 임하게 하실 때까지 그리고 육신의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믿음의 테스트에서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국가대표 되기를 추천합니다 아멘 우린 나그네로 살면서 지방칸 장만하고 어떻게인가 가족과 식절들 먹여살리고 그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남겨줄 그 물질 얼마를 위해서 우리는 이 생에 부른받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번향이 있고 우주선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금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우리의 깨끗한 믿음과 더 큰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 얘기까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왜 바로의 궁중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세는 광야로 향할 수 있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아하 그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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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왜 간증자리에 세우시는가 여러분 왜 내게 눈물의 기도를 하러 가시는가 내가 아팠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시련을 겪을 때 아브라함처럼 순정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과 순정의 패턴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간합니다 아멘